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외계 행성을 찾는 간접적인 방법 중에서 식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특징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중심별이 있습니다. 이 중심별 주변을 행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면 돌고 있다가 관측자에서부터 이제 공정계도면이 시선 방향에 나란하다 한다면 이 별을 어느 행성이 어느 순간 가려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싹 지나게 되면 다시 별빛이 밝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이제 항성 혹은 별의 밝기를 이용해서 우리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성이 있고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행성이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정도 가려지게 되면 별빛이 조금 어두워졌다가 완벽하게 가려지면 완전히 가려지게 되면 많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별빛이 다시 밝게 되는 현상 그게 바로 식현상이다. 자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면서 별의 일부를 가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심부 별 행성의 점체를 이용해서 가리거나 그런 현상을 보였을 때 중심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식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얘의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공정계도면이 무조건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식현상 같은 경우 잘 보여지지 않겠죠. 경사가 지면 질수록 점점점 식현상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정계도면이 나란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선 방향과 나란한 공정계도면일 때 우리 관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식현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플러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밝기 변화가 크게 관찰된다. 당연한 말이죠. 별이 이렇게 있을 때 행성이 별보다 훨씬 더 커버리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행성보다 항성이 더 크게 되면 완벽하게 다 가려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완전히 좁쌀만큼 작게 되면 이제 별빛을 많이 가리지 않고 별의 밝기가 변함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는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별이 있고 중심별이 있고 이 주변을 행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이런 위치에서 존재했을 때는 행성이 존재했을 때는 별을 전혀 가리지 않죠. 그래서 별의 밝기가 가장 밝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관측자가 관측하고 있는 동안에 행성이 이에 위치되어 있다. 그러면 행성의 일부로 별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별의 아주 조금 부분이 가려지면서 별의 밝기가 약간 감소하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감소하게 시작을 한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완벽하게 행성이 이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행성의 전체가 별 전체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성이 가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린 것이기 때문에 별의 밝기가 가장 어두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점점점 밝아져서 별이 밝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것. 이런 현상이 바로 식현상이에요. 내가 외부의 별을 관측을 하다가 별의 밝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금씩 감소됐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별 주변에 어떤 행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거나 행성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식현상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한 번 언급이 됐어요.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행성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행성의 크기가 반지름이 두 배로 증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로와 세로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가로와 세로 면적이 총 했을 때 네 배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별의 밝기는 총 네 배가 원래 기존보다 네 배가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별의 밝기가 더 더 더 많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여기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밝기가 훨씬 더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면서 식현상이 쫙 나타나는 요런 커다란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요 간격이 커질 것이다. 별의 크기가 커지... 별이 아니죠. 행성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별의 밝기를 이용해서 이제 행성이 이 중심부를 지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별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별빛을 내가 스펙트럼으로 받았을 때 행성의 대기가 가지고 있었던 대기 성분들이 흡수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행성의 대기의 성분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자, 요것을 아래쪽에 표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관측되는 요소입니다. 우리 별의 밝기의 변화량을 통해서 우리 행성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행성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존재 여부. 우리는 이 실험들을 다 행성의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성의 존재 여부는 디폴트를 알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반지름 크기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행성에 갖는 대기의 성분을 알 수가 있는데 별빛이 뜨거운 별빛이 차가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흡수선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성된 흡수선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행성이 갖는 대기의 성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 2, 3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계점은요. 공정계도면에서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인 경우 관측이 불가능하대요. 자, 이렇게 관측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별이 있죠. 이 주변은 행성이 핑글핑글핑글 돌 거예요. 그랬을 때 행성이 이 위치에 존재하며 별의 밝기가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위치를 간다. 여기 위치를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별의 밝기를 알 수가 없죠. 여기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으로 가면 별의 밝기는 어차피 별, 앞쪽에 있는 별을 내가 밝기를 관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의 밝기 변화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앞쪽에서만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정계도면이 여기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 공정계도면이 경사지거나 수직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나란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사가 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재에서 뒤쪽에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경사가 점점점점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별의 식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짐에 따라서 관측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계도면이 시선 방향에 날아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별끼리의 식현상이랑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별의 밝기가 움직였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러면 이제 얘가 별끼리 일어난 건지 아니면 행성이 그 앞을 지나가서 식현상이 일어났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은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 행성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겉보기 밝기 변화를 쭉 나타냈을 때 A, B, C 구간이 있죠. 이런 B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빙글빙글 돌고 있던 행성이 이 중심별에 모두 다 들어왔을 때를 B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A 구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밝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행성이 좀 걸쳐진 상태, 이런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조건들이 어떤 조건에 맞는지 선지를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기억 중심별의 반지름, 별의 반지름입니다. 행성의 반지름인지 별의 반지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줘야 되겠죠.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A 구간이 길다라고 했는데 A 구간이 긴 게 아니라 B 구간이 길겠죠. 이 식현상이 진행되는 구간이 길다고요. 자, 여기 있던 행성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B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B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별이 더 크게 되면 당연히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B가 더 길어질 겁니다. 틀린 말. 자, 중심별의 스펙트럼 편의를, 편의량은 B 구간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자, 스펙트럼 편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별이 이제 멀어지거나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행성도 멀어지거나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앞쪽에서는 지금 가깝지 않고 우리 시선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편의량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의 크기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 네, 밝기의 변화는요. 행성이 크면 클수록 이제 행성의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면적이 두 배가 되어서 두 배 늘어나면 네 배의 밝기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D근만 정답이네요.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외계 행성의 별 주위를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밝기의 변화이다. 자, 바로 선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행성의 공존 궤도면과 나란할 경우 이제 관측자가 이렇게 달렉트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이나 위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나의 현상, 식현상을 관측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나란한 경우여야지만 식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 최소일 때가 이때죠. 중심별의 스펙트럼 파장이 가장 길게 아니죠. 이때는 지금 행성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별도 공통질량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편의가 스펙트럼의 파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 스펙트럼 파장의 편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디귿 행성의 반지름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러면 면적은 가로 커지고 가로가 두 배 내고 그 다음에 세로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전체의 면적은 네 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네 배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배로 커진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도 틀리고 디귿도 틀리고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